네 나르다 입니다 자 몸의 교환 설명 드리보자 합니다 제가 이 굴딱 동영상을 만들 때는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또 주제는 뭐 며칠씩 걸려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자료를 만들고 다듬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실제 이걸 동영상으로 찍는 작업은 지금 보고 계시는 러닝 타임만큼밖에 안 걸립니다 저는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찍고 말 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좀 힘들 때도 많죠 이제 자료가 쉽게 찾아지거나 쉽게 요약이 되는 경우는 그나마 좀 수월한데 어떤 주제는 심지어 뭐 원문까지 뒤져야 하지만 겨우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원문이나 또는 논문 각종 자료를 많이 뒤져 봐야 돼요 그런 정도를 서베이를 한다고 하면 사실 며칠씩 걸려요 어떤 주제는 뭐 15일 동안 작업하다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뭐 공학자니까 없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잘 취합하고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맥을 끈 자고 꾸준히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거나 적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해냈다는 서술의 만족감이 좀 있는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특히 온라인 강의는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중에는 즐거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의를 다 들었을 때 내가 몰랐던 정보를 또는 어려워했던 정보를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릎을 탁칠 만큼 통찰력을 얻었을 때 또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 체계를 얻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의상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너무 러닝타임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인지 스트레스라고 해요 인지 스트레스는 내가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통 그걸 인지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0.00 몇 프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몸에 체화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문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인지 스트레스에 강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인지 스트레스를 즐겁게 극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문맥교환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즉 하나 프로세서가 CPU를 쓰고 있어요 이때 다른 프로세서가 또 CPU를 써야 돼요 이러면 이전 프로세서의 상태 이전 프로세서의 상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서 상태를 새로 적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련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맥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딱 요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프로세서의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서 상태를 적재하는 작업 요게 문맥교환 정의의 핵심이고 문맥교환은 기본적으로 오베이드가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면 문맥교환하는 중에는 CPU가 쉬게 됩니다 유휴타임이 됩니다 유휴타임 그 다음에 문맥교환 주체는 운영체제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서 1분과 프로세서 2분이 일반적인 사용자 유저 코드 실행되다가 시스템 콜과 같은 어떤 인터럽트를 만나게 되면 커널 코드를 실행하게 되거든요 이 커널 코드 안에서 문맥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맥교환은 저장하고 기존의 프로세서 상태를 저장하고 새로운 프로세서 상태를 읽어서 동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요 영역에서 실행한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문맥교환 절차입니다 문맥교환은 어떤 경우에 문맥교환이 일어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디스패치입니다 준비해서 실행 단계 즉 제가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꿀딱 동영상을 이미 찍어서 게시를 해놨습니다 CPU 스케줄링이라는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체 CPU 스케줄링에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CPU 스케줄링이라는 강의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디스패치가 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프로세서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 상태로 갑니다 요게 이제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거든요 그러니까 CPU 스케줄링이라는 강의 안에 프로세서 상태 스케줄링을 제가 설명해놨다는 겁니다 준비 단계로 가고 이 준비 단계가 바로 준비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가려면 이때 디스패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스패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다시 준비 단계에 돌아오는 것은 인트럭트 때문입니다 인트럭트 어떤 인트럭트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오 작업 할당이나 CPU 할당 시간이 만료되거나 시스템 콜 같은 거 이런 생기면 인트럭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게 권한을 넘겨주면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당연히 끝나면 프로세서가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실행 단계에서 어디로 가냐면 대기 상태로도 간다는 거 대기 대기에서 다시 준비로 가죠 대기 상태는 주로 아이옷 또는 이벤트 웨이트 그러니까 대기로 가라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는 대기 상태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흐름은 따로 자세히는 보시기를 바라고 디스패치가 준비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갈 때 이때 이때 발생하는 거다 디스패치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외워야 됩니다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 그럼 문맥 교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일단 그림을 설명드리고 제가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프로세서 1번이 유저 코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을 때 인터럽트나 또는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체제에게 권한을 넘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게 그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PCB 제로 여기서 말하는 PCB 제로는 프로세서 0번의 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PCB 제로에다가 상태를 저장하죠 PCB 제로에다가 상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때는 프로세서 1번은 대기 상태죠 왜냐하면 CPU 점유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PCB 1번에다가 1번에다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프로세서 1번에 저장된 상태를 읽어와서 프로세서 1번에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 프로세서 1번의 상태를 PCB 1번에 저장을 하고요 PCB 제로에 있는 것을 다시 읽어온 다음에 PCB 0번을 실행하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간단한데 이거를 답안지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PCB라고 하는 이 프로세서의 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소는 각 프로세서마다 한 개씩 있다 여기는 PCB 제로죠 PCB 제로는 프로세서 0번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는 거고 PCB 1번은 프로세서 1번의 상태를 저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맥 교환은 이 자체 이 자체 이 자체를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맥 교환의 핵심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제가 표로 정리해 보면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체제 프로세스 스케줄로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고 디스패치 종료 아이오 작업 시스템 콜 이런 거에서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점유할 수 있게 되죠 되면 커널 모드로 가서 커널 코드가 실행된다는 거 이때는 운영체제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영체제 영역이에요 상태를 저장하고 프로세서 0번의 상태를 PCB 제로에 저장하고 프로세서 1번의 상태를 읽고 오죠 복구하죠 읽고 와서 이전 상태 읽어서 CPU에게 프로세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죠 그 다음에 사용자 모드 온다는 거는 이 흐름으로 따지면 여기는 프로세서 1번이 아마 1번에 해당되는 그 유저 코드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때 이때 실행되는 겁니다 사용자 모드 전환했어요 이해했죠? 다시 또 프로세서 0번에게 던져줄 때는 이 역순으로 역순은 아니죠 다시 프로세서 0번에게 던져줄 때는 PCB 1번에 저장하고 PCB 0번 걸 상태 복구로 읽고 오죠 그러면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답안지 어떻게 쓰느냐 이 그림 꼭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그리지 말고 이걸 간소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꼭 연구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프로세서 0번에서 프로세서 1번이 실행되는 이 정도까지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끊어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로 그 플로우를 한번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태 저장하고 난 뒤에 준비 상태로 간다는 거 여기 실행 상태에 있던 게 인터넷 돼서 준비 상태로 가죠? 이 사이에 PCB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즉 문명의 기관이 이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준비로 가기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설명드리면 이해는 됐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거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PCB 제로와 프로세서 0번 PCB 1번과 프로세서 1번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언제 저장되고 언제 읽어오고 상태 복구를 읽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